자, 이번에 또 긴급 공수해온 개구리들입니다. 일단 영상을 빠른 진행을 위해 포장만 벗겨놨고 저도 안에 내부는 아직 못본 상태입니다. 이번주에 올 동료들이 되게 많아요. 일단 차례차례 한번씩 볼 때마다 영상을 업로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뜯어볼까요? 포장이 되게 특이하게 왔어요. 자, 일단 첫 번째로 포다 랄비노 수컷 상체입니다. 수컷 상체라는데, 뭐 수컷 상체라기보다는 수컷가 일반적인 수컷 사이즈네요. 수컷 중성체까지는 안받았고, 수컷 중성체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다음은 제가 가장 기다렸던 이제, 만지기 싫다. 똥범벅돼서 왔다. 자, 완전 똥범벅돼서 온 버즈프록 성체입니다. 암컷 추정하고 있고요. 잘 키워서 번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얘는 지금 똥범벅이 되어왔기 때문에 만지진 않을게요. 나중에 예쁘게 씻어서 채팅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,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개구리 중 하나예요. 팩맨 다음으로 좋아하는 개구리예요. 그래서, 픽시프로우입니다. 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이클딩을 시켰던 종이죠. 자, 수컷 추정하고 있고요. 자, 멍청하게 생겼죠? 얘는 되게 날쌉니다. 귀엽죠? 자, 이렇게 팩픽보 3종 세트를 긴급 공수해왔고요. 이번 주 내내 막 수리나마가 엄청 많이 올 거예요. 다 한 번씩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뿅! 자,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